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 다니던 연구원 A씨,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의 설계 관련 주요 업무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26일 퇴사했고, 이후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이크론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손꼽히는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뒤를 쫓는 경쟁사입니다. A씨의 이직 소식을 접한 SK하이닉스는 기술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A씨의 전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지난해 8월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SK하이닉스가 전직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하루당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이크론 본사의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인 A씨의 이직에 제동을 건 겁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알아낸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엔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이 약정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고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로 추정됩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손꼽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